자 우선은 민주당 좌파들의 후쿠시마 괴당과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주당 좌파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뭐하고 있다고요? 적반하장으로 모르세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해드렸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괴당과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을 향해 선동 그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말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바꿨다고요? 갑자기 4년 뒤라는 말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제가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김민석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4, 5년을 언급하고 있고 10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보여드렸죠? 민주당 거짓말하지 말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작년 4월 4일 보도자료로 뿌린 입장문입니다. 이때 당시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후쿠시마에 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으면 2년 후에는 제주해역, 즉 우리 해역에 유입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죠? 민주당 국민들 그만 속여라, 거짓말 그만해라, 이 자료 모두 다 갖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TV조선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빠르면 7개월 오염수 온다던 야당, 이젠 4년 지나봐야. 자 뭐하는 겁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방송해드렸던 내용이 TV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민주당 좌파들의 거짓말을 우리만 짚는 게 아니라 실제 메이저 언론들도 짚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후쿠시마 괴담이 있어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해 목소리 내야 된다고요? 바로 민주당이 스피커로 전락한 편향된 언론수들한테 제가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JTBC, MBC라는 겁니다. 자 왜냐? 실제 최근 후쿠시마 괴담과 관련돼가지고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JTBC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 주말까지 일절 언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한 차례도 보도를 안 했던 게 MBC와 JTBC였어요. 실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대통령실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KBS도 했고요, SBS도 했고요, TV조선도 했고요, 채널A도 했고요, MBN도 했습니다. 근데 어디만 안 했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JTBC, MBC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음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JTBC, 안전하다? 물음표. 안전한가? 물음표. 안전하다? 물음표. 심지어는 후쿠시마 현지에 가서 특집 방송까지 했던 게 바로 JTBC입니다. 자, MBC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 연관 없는 사진을 골라다가 저렇게 뒤에 물고기 죽은 사진을 걸어놓고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했던 게 MBC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법정 제재받았다고요. 이것뿐입니까? 실제 어민이라고 데려와가지고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 누구라는 겁니까? 민주당 출마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런 방송을 왜 계속해서 해드렸냐면요. 우리가 JTBC, MBC한테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민주당 좌파들이 지난 한 해 후쿠시마 괴담을 뿌릴 때 있어서 가장 많이 뿌려준 게 누구겠습니까? JTBC, MBC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당 좌파들한테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언론사인 MBC, JTBC에게 더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MBC, JTBC 보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은요,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들은요,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후쿠시마 괴담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뭡니까?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그냥 민주당 좌파들의 말만 들어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라면 양측의 모든 내용을 같이 실어주고 이와 관련돼서 균형감 있게 팩트로서 얘기를 해주는 게 언론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해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과 관련돼서 JTBC, MBC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한편에만 목소리를 대변한 채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했던 게 바로 JTBC, MBC라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그들의 괴담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지가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JTBC, MBC는 뭘 보도해야 되겠습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어제 보도로 받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JTBC, MBC 보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보도가 작년이 아닙니다. 불과 지난주 주말이에요. 지난주 주말. 지난주 주말에 JTBC, MBC가 메인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일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JTBC가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오염수를 담았던 탱크들을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염수를 발생시키는 핵연료 잔해는 언제 제거할지, 방류는 언제까지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김현혜 특파원입니다. 자, 신비로분들 또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공포심 조장하는 거예요. 즉, 뭐하는 겁니까? 야, 이제 오염수와 관련해 1년 끝났어. 내년부터는 오염수 탱크를 해체한대. 뭐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또 민주당이 정쟁사무라는 거죠. 그럼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자신들이 지난 1년 동안에 민주당 말만 들어서 괴담 펼쳤던 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줘야죠. 그게 전우민아 아니겠습니까? 오염수 탱크 해체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 한 해 민주당 좌파들의 괴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음표로 던졌던 JTBC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과학적인 근거로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런 보도를 해야죠. 근데 실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 나온 건 보도를 전혀 안 한 채 뭐하는 겁니까? 또다시 공포심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야, 일본이 내년부터는 오염수 탱크 해체한대. 이게 지금 언론사입니까, 신비로분들? 제가 지금 오초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어제 MBC는요. 어떻게 보도하는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MBC는요.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뜹니다. 실제 MBC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또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된 지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현재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가 130만 톤이 넘는데요.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기서 일부인 약 5만 5천 톤이 방류가 됐고 우리 해역과 수산물 등에 대해서 약 4만 9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다행히 방사능 검출은 되지 않았지만 오염수 방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계심도 좀 느슨해졌는데요. 우리 바다엔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김민하 기자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저들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게 지금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MBC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아. 처리수와 관련돼가지고 정부가 검사를 잘했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알겠어. 근데 뭐라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경계심이 느슨해졌대요. 경계심이.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우린 단 한 차례도 경계심을 늦춰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요. 한 번도 경계심을 늦춰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민주당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괴담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 1조 5천을 헛돈을 쓰면서까지 어땠습니까?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 괴담에 가장 스피커로 전락한 언론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공포심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내년부터 일본이 오염수 탱크 해체한대. 한쪽에서는 국민들 너무 경계심 늦춰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편향된 언론들의 문제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전후 맥락에 맞춰서 보도를 해야죠. 뭐와 관련돼서 지난 한 해 민주당 괴담에 있어서 가장 많이 편승을 한 언론들이 바로 잡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고 나서부터 이런 보도를 해야죠. 그런데 뭐하는 겁니까? 앞에는 싹 안 하고 할 일은 다 안 한 채 또다시 공포심 주장하고 국민들한테 경계심 늦춰졌다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사들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거고 저는 계속해서 감시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리스업트 할 거예요. 이들이 실제 어떤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는 날짜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선전선동 우리가 전혀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거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안 먹혀요. 이제 안 먹힌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이냐고요. 네? 뇌송송 구멍탁 전자파 참회 핵폐수 테러 한두 번이냐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혀 안 먹힌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민주당 좌파들은 아직까지 2024년 8월 달에 대한민국을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야, 이재명이 그 아픈 와중에도 이런 긴급 지시를 내렸대요.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긴급 지시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서 아이고 나 아파다 해가지고 지금 병상에 입원까지 한 사람이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독도를 끌어들여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바빠요. 네? 이재명 참 바쁩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저거 놀랍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예상 가능했어요. 자, 왜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최근 이번 한 달만 하더라도 이번 한 달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선동한 곳이 어디라고요? MBC라고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MBC가 이와 관련돼가지고 요렇게 단독 보도도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보도도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보도도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단독 보도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곳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래가지고 요와 관련돼서 조만간에 민주당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MBC가 이번 한 달 내내 열심히 독도 관련된 보도들을 가지고 반일선동을 하니까 이걸 이재명이 그 아픈 와중에도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예상 가능했던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민주당 좌파들이 뭐하는 겁니까? 그 지긋지긋한 기승전 반일선동을 또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안 통한다고요. 왜냐? 이미 이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이와 관련돼서 국방부와 서울교통공사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뭐래요? 노후화로 보수작업 재설치 검토 서울교통공사 벽면 재설치 이미 밝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MBC가 단독 보도했었던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돼서는 서울교통공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낡고 노후화된 기존 독도 조형물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어.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벽면에 설치하는 독도 조형물로 새롭게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형, 여러분들 이게 언제 보도자료면요? 8월 15일자 보도자료예요. 8월 15일 이미 서울교통공사가 MBC가 단독 보도했었던 그 서울 독도와 관련돼서 그거 노후됐다.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0일 독도의 날에 맞춰서 새롭게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교통공사의 보도자료가 8월 15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MBC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8월 22일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미 서울교통공사가 MBC가 문제제기했던 독도 조형물과 관련돼서 입장 밝혔습니다. 그거 지금 리모델링 중이다. 오는 10월 25일 날 다시 공개할 거다. 8월 15일 날 보도자료 밝혔다고요. 그러면 MBC 그 보도자료 안 봤습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런 방구한 채 8월 22일 날 또 다른 단독 보도 달면서 선정선동 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누가 편승했습니까? 이재명이 편승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반일선동에 있어서 MBC가 얼마나 망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MBC의 망나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실제 당정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거라 봐요. 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뭘 앞두고 있습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이 함께 모여서 정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요. 첫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40조 추석자금을 공급하겠다라는 정책 발표했고요. 두 번째 배추사과 등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역료 면제 KTX SRT 역기성 할인하겠다라는 것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서도 정보공개 의무와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 실시하겠다라고 밝혔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을 지정검토하겠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정책을 밝혔고 이런 여러 개의 시그널을 우리 국민들한테 준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도하냐 KBS 국군의 날 공휴일 검토 SBS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추진 TV조선 당정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검토 채널A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재검토 MBN 당정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검토 JTBC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역률 면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MBC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와 실제 국민의힘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책 한 개 발표했습니까? 여러 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모든 언론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검토와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JTBC까지 자 그런데 MBC는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다 잘라먹었어. 어떻게 잘라먹었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 고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제도를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해 알려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규러분 이 끝이에요. 이 끝입니다. 진규러분들 어제 MBC 메인뉴스인 이거 어디 갔어요? 네? 당정이 모여가지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40조 추석장원 공급한다 이거 내용 어디 갔습니까? 이거 어디 갔어요? 사과배추 등 추석성품 역대 최대 규모 17만 톤 공급한다는 거 이거 어디 갔습니까?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유 면제 KTX SRT 역기성 할인한다는 거 더 나아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일 지정 검토하는 거 어디 갔어? 아니 내용을 다 잘라 먹습니까? 내용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 근데 당정협의와 관련돼서 이많은 정책들을 함께 냈는데 지금 뭐 만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다 잘라 먹고 네? 다 잘라 먹고 배터리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언론사들이 다 보도하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일 지정 검토와 관련돼서 왜 MBC만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저 다 본다고 저 다 본다고 네?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BC는 문제 있다고요 이래서 편향됐다고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좌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소식은 알려야죠 네?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이러면 개딸 여러분들이 개딸 여러분들한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더 나아가서 추석 연휴 동안 통행료가 면제낸다 KTX SRT와 관련돼서 역기성이 할인된다 라는 정도의 시그널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당정협의와 관련되고 보도를 하는데 다 잘라먹고 이건 해야겠어 안 할 순 없어 이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인증과 관련된 보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긴 언론사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MBC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MBC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MBC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우리가 확인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는 돌아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MBC가 지금 왜 이렇게 망가졌겠습니까? 민노총 언론 노조들한테 장악됐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방탄하고 있는 겁니까? MBC 사장 방탄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거 바로잡아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진영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적했던 게 두 가지가 뭡니까? 후쿠시마 괴논과 관련돼서 MBC가 가장 스피커 역할을 했고 물음표를 던졌으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신관계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잡았습니까?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니들 왜 이렇게 느슨해? 라면서 엄포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정협의와 관련돼서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는데 MBC 뭐하고 있습니까? 발치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선별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사냐고 자 이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반드시 MBC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누가 이진숙 방통위원 지금 총대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망치 두들겼던 박문진 이사와 관련돼서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에 행정소송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난주 월요일날 법원이 신문을 시작했고 26일날 결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며칠입니까? 26일입니다 즉 이진숙 이임체제 박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돼서 집행정지 사건이 오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와 관련돼서 행정법원이 결과를 내놓으면 그와 관련된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요 누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요? 방통위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 지금 이들이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지금 박문진 이사 선임함에 있어서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만 망치를 뚫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있다라고 좌파진영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재판 결과 나온다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돼서 이미 헌재가 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KBS 수신료 지난 KBS 수신료와 관련돼서 뭐 했다고요? 합판 결론 내렸다고요?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2인 체제 괜찮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위반한 사안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인 체제로 망치 두들겨도 된다라는 헌재 판단이 이미 오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인주당 자파들이 억지 부려가면서 행정소송 냈고 그 행정소송 관련해서 언제 난다라는 겁니까? 오늘 결론 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와 관련돼서 이진숙 방통위가 법정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파장일 거라고요 왜 파장일 거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민주당 좌파들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한 지 하루 만에 뭐 했습니까?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핵안을 의결하면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사유로 들이댔어요 첫 번째 2인 체제 의결 두 번째 편향된 인식 일단 편향된 인식은 저들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법적으로 받아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2인 체제 의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오늘 이 2인 체제 의결 관련돼서 행정법원이 오케이다 라고 말하면 실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좌파들이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헌재에서 망치 두들기가 굉장히 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 이진숙과 관련돼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다음 달 3일부터 실제 법정 판단이 시작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요 빨리 자 왜냐 당장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10월 헌재 마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고 있느냐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 이은혜 9월 20일 이종석 10월 17일 이영진 10월 17일 김기영 10월 17일 자 이 중에 10월 17일 3명은요 다 어디서 지명하냐 국회에서 지명을 한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 좌파들이 마음 먹고 야 우리 헌재 재판관 지명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실제 뭐가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마비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이 탄핵과 관련돼서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관련돼서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오늘 행정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 신호탄이 울리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헌재 판단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누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내야죠 국민의 힘이 딱 봐도 지금 민주당의 노림수가 뭐예요? 시간 끌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복귀하는 걸 늦추는 시간 더 나아가서 이진숙 방통위원이 선임했었던 박문진 이사의 복귀를 늦추는 것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MBC 사장을 방탄하기 위해서 이런 일 벌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국민이 뭐해야 될까요? 전방위적으로 나서야죠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헌재 빨리 재판 판단 내려달라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헌법 재판관을 임명 안 해가지고 추천 안 해가지고 헌재 마비시키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뭐하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가 빨리 추천하자라는 목소리 내야죠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국민의 힘에서 국민의 힘에서 지금 뭐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안 남은 헌법 재판과 관련돼가지고 야 우리가 빨리 논의해보자 빨리 이와 관련돼 임명해보자 라는 목소리를 내줘야죠 그래야지만 이게 이슈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여론이 형성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태평해 태평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중리로 이게 저만 바쁜 겁니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지만 MBC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보도한지 보여드렸잖아요 반성 안 한다고요 적반하장이라고요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요 그런 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총대 맺는데 그와 관련돼서 누가 지원사격 해줘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해줘야죠 근데 왜 안 하냐고 자 이렇게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법정 결과에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 신호탄이 울리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헌재는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누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빨리 결론 내리라고 목소리 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9월 안까지 더 나아가 지금 민주당이 찍소리조차 안 하는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돼서 누가 여론 띄워야 된다고요? 국민의힘이 여론 띄워야 된다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